아기상어 꼴리 여보세요? 아기상어 의사입니다. 의사 선생님, 지금 버스들이 미끄럼틀 위해서 뛰고 있어요. 어? 미끄럼틀 위해서 뛰면 안 돼요. 다섯, 다섯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? 선생님, 큰일 났어요. 안 돼요, 안 돼. 조심해야죠. 빨강버스, 부릉부릉, 빨강버스, 부릉부릉, 빨강버스, 부릉부릉, 빨강버스 새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? 선생님, 큰일 났어요. 안 돼요, 안 돼. 조심해야죠. 노랑버스, 부릉부릉, 노랑버스, 부릉부릉, 노랑버스 새 꼬마 버스 쿵쾅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? 선생님, 큰일 났어요. 안 돼요, 안 돼. 조심해야죠. 초록버스, 부릉부릉, 초록버스 부릉부릉, 초록버스, 부릉부릉, 초록버스 여보세요? 의사 선생님, 지금 버스들이 미커럼틀 위해서 또 뛰어요. 둘! 두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, 선생님, 큰일 났어요 안 돼요, 안 돼. 조심해야죠. 파랑버스, 부릉부릉, 파랑버스 부릉부릉, 파랑버스 부릉부릉, 파랑버스 한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, 선생님, 큰일 났어요 안 돼요, 안 돼. 조심해야죠. 김치 institute 분명하다 분명ished 분명itung 분명actly 분명 compliqué 도대체 이빌龙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